흠, 별로 안 땡겨 아이고, 일하러 갈 시간이네 두 배로 갚아줄 건데 자신이 징장해 보실까? 남의 것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? 내가 좀 끈질이거든? 마치 사막에 담겨서 진지발라 여기 모래바람에 정송을 쳤는 애송이가 있네 내가 좀 끈질이거든 헐, 조금만 더 흘러가 심장해 보실 분실이 전도 없을까? 이건 쉽게도 힘든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어서 일어나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야 두 배로 갚아줄 건데 그리니 마치 타고! 둔쎄 순실패도 없을까? 미라켓! 드럭스 플래시! 남의 것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바람을 정신 못 처리는 애송이가 있는... 날 건드림 될 거는 치르셔야지! 제 속까지 얼어붙는 느낌! 코너! 인스파이어! 여기... 모래바람을 정신 못 처리는 애송이가 있네? 이곳도 다 포함해서 개선할게! 순실패도 없을까? 충전해보실까? 크루도스! 어이! 조금만 더 힘내봐! 폴링 플라워! 이곳도 다 포함해서 개선할게! 크루도스! 으아악! 자, 진짜! 더 빠르게 하다! 이곳에서 헐게 하다! 그곳에 최선의 장인은... 조금만 더 힘내자! 이끄지... 그는... 보기지... 내리지... 바다! 제이패을... 네이패을... 잠시만... 엉덩이... 아이쿠! 아... 충전해보실까? 아직 부족해... 돈이 될 수 있을까? 그녀를 내먹은 놈은 지옥까지 따라갈 거라고! 남의 것을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까? 다음 앱도 이용해주세요 고객님!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고객님! 히익!